네! 시청자 여러분! 안녕하세요! 뿌슝빠슝 옹냥입니다! 반갑습니다! 제가 이렇게 어색하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풀영상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. 주말 동안 제가 업로드를 하나 해놨는데 이름은 올 냥이라고 모든게 다 있다고 해서 올 냥이라고 지었고요. 이 채널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못보시던 게임들 가령 제가 방송에서 9시간 10시간 플레이를 했는데 이거를 편집해서 올리자니 조금 뭔가 아쉽고 그리고 통으로 올리자니 너무 큰 영상 길이가 올 냥이니만큼 굉장히 깁니다. 예를 들어 스포츠 게임을 할 때도 머슬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짧게 드라마같이 보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에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를 전체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. 그런 것들도 전부 올라갈 예정입니다. 뭔가 본 채널로 만족을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 냥이 채널로 와주시면 되고요.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어색하니깐 얼른 물러가겠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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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